안녕하십니까 폴롤루 입니다. 자 오늘 보여드릴거는요 이거 SY에서 나온 토이스토리 네버 인데요 그 중에서 악당 악당 로봇인가 애랑 뭐 무슨 관계있다는 그런거 같은데요 네 제가 죄송한데 이미 다 조립을 했구요 네 지금 이렇게 있죠 네 잠시만요 어디있지 네 이렇게 카드가 두장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되있구요 그 다음에 네 무기가 이건데요 제가 지금 네 어디 무기가 어디 날라갔나봐요 네 그래서 이 연주 색깔은 네 없구요 지금 현재 이렇게만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레고 호환되는 블럭이구요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네 잘 안보이네요 네 네 막 이런 토이스토리 보시면 네 SY가 네 요즘 댓글보다 네 지금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건가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저도 이거 구아 저희 문구점에는 없더라구요 네 다른 문구점 가봤는데 네 이게 있더라구요 네 SY 발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구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구요 이 망토가 내 까리가 좀 나죠 네 얼굴도 뭐 찍고 뭐 찍고 이렇게 뭐 적혀있구요 네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좀 키가 큽니다 얘는 참 멋있고 네 참 멋있죠 네 토이스토리 중에서 그나마 애가 네 멋있고 같네요 애는 뭐 롱다리고 애는 뭐 애가 참 궁금한데 네 저는 지금 네 우디랑 이거 무슨 군사랑요 네 이거만 구입을 했습니다 네 다른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참 궁금하네요 네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거구요 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이런것도 네 구입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네 행복한 하루 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폴롤루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구요 네 좋아요 버튼이나 네 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네 폴롤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